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자인 유튜버 한솔입니다 한솔의 친구 소희입니다 오늘 저는 연세대학교 장애인 지원자도가 굉장히 잘 되어있다고 해서 한방을 왔어요 아주 기대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장애인 학생 지원센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오빠 연대 왔는데 왜? 한번 날아줘야지 날아줘! 독수리가 상징이랑? 어! 날아줘! 잠시만 날아서 난 날아서 장애인 학생 지원센터로 가겠어 고고! 고고! 갑시다! 예! 연세대학교 장애인 학생 지원센터 앞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솔입니다 저는 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장애인 학생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희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학교 이렇게 방문해주시게 되었는데 어떤 목적 갖고 방문하시게 되셨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장애 학생 지원센터가 굉장히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고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여기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직접 체험해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잘 탐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혹시 더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으세요? 제가 특히나 가보고 싶은 곳을 좀 생각해 오긴 했는데 저의 로망의 장소예요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이곳에 가서 내가 딱 도서관 앞에 가서 커피를 딱 한 잔 하고 아 이제 공부하러 가볼까? 하면서 거기서 또 살짝 인연이 누군가랑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다른 목적 갖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학교 촉각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촉각 지도를 통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위치 확인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연 제도들과 관련한 또 점점 안내 자료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입학했을 땐 이런 거 없었는데 처음 봐요 세월이 많이 흘렀었는데 잘 탐방하시고 저는 이따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받은 건 이거 뭐야? 이거 책자 매뉴얼이랑 지도를 줬는데 내가 한번 읽어볼게 무슨 매뉴얼인지 내가 읽어볼 수 있어? 그럼 음 대학에서 CC로 성공하는 법 우와 오빠 이거 필요한 거야? 그렇게 좋은 게 있어? 어 아 이상한 소리 말고 야 근데 이거 뭐야 잠시만 내가 한번 내가 봐볼게 음 잠시만 어때 어때 당신 그리고 우리 어? 당신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선택 장애 학생 지원 센터 매뉴얼 근데 아 이게 근데 야 근데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게 이게 요즘에는 다 이렇게 돼있나 보다 좋다 이거 나이까 이런 거 있었으면 나는 이거 완전 잘 활용했을 텐데 너무 좋다 요새 이런 거 있다는 거 자체도 너무 좋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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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지도 아까 받은 거? 지도 지도 여기 이거 읽어봐 지도 이건가? 난 점 잘 못 읽으니까 나도 대학교에서 지금 속지도로 찾아보는 건 처음이야 잠시만 일단 잠시만 이리와 동그란 거 막 튀어나와 있고 잠시만 잠시만 아 그래서 이것도 주셨나 보다 활용 매뉴얼 왜 거기 뭐가 써 있는데? 여기에 잠깐만 여기 글자로도 써 있고 점자도 있어가지고 나도 볼 수가 있어 아 그래? 응 그래서 숫자가 뭔데 그래서? 아 이게 글씨를 다 쓰기가 힘드니까 숫자로 번호만 써 놨나 봐 건물 이름을 그러면 여기 뭐야? 우리가 있는 데가 학생회관이니까 응 4번 학생회관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내가 나의 로망 도서관은 도서관? 잠깐만 잠깐만 어 나의 로망 여기 딱 26번 잠시만 그럼 4번에서 26번을 가야 되는 거지? 응 엄청난 거 아니야? 잠시만 잠시만 20 28 잠시만 5번 찾았다 찾았다 어디? 그러니까 4번이 11번하고 26번 사이에 있으니까 바로 옆 4번 기준 우리 기준으로 왼쪽이 도서관인 거 같아 아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이 있는 거 같아 4번에서 왼쪽 길을 건너서 도서관인 거 같아 내가 알 거 같아 그때 오빠만 믿고 따라가면 돼? 어 길은 내가 잘 찾을 자신이 있지 잠시만 너가 살짝 이렇게 나 이렇게 보행할 때 도와주면은 내가 그 방향을 잡아서 한 번 가볼 테니까 내가 찾는 게 맞는지 너가 봐줘 오빠가 안내해 주는 거야? 그래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좋아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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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오빠의 로마으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회관 정문을 나왔어. 그럼 아까 지도, 촉각지도 본 상으로 아마 내 앞에 나의 로망이 있을 거야. 느껴져, 끌려. 그곳으로 가자, 출발. 옳지, 고. 고. 어, 오빠 여기 점자 블럭도 있어. 어, 점자 블럭? 이 계단 앞인가 보네. 딱 이렇게 그러면 안전하게 내가 로망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로망으로 가는 길. 로망으로 가는 길. 나의 꽃길이야. 오빠 신입생 시들에는 캠퍼스 보행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치, 이제 처음 입학할 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가 뭐 촉각지도가 지금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지금도 캠퍼스 보행을 해주는데 뭐 길을 알려주는 거야. 내가 다녀야 될 건물들이 어디 있는지를. 응, 혼자 다닐 수 있도록. 그렇지.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나의 로망으로? 어, 잘 가고 있어. 그래? 어, 길 잘 가는데? 어, 지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주변에 뭐가 있어서 내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난 좋은 것 같아, 지금도. 촉각지도가 있으니까 좋아? 어, 아무래도. 야, 그때 만약에 오히려 캠퍼스 보행이 있다 하더라도 촉각지도가 있었으면 솔직히 더 보행을 배우는데 좀 더 편했을 것 같아. 어, 왜냐면 정보를 아니까 내가 여기에 뭐가 있구나. 를 파악하고 배운다는 게 너무 다른 거지. 와, 오빠 도서관 잘 도착한 것 같아. 어, 그래? 나의 로망에 도착했어, 잘? 그리고 여기가 뭐야, 점자 블럭도 잘 뭔가 돼 있어서 오기 편했던 것 같아. 어, 오빠 길 잘 찾는다. 아, 내 길을 좀 잘 찾기는 하나? 아, 건물 좋다. 어? 어, 그래? 응. 네, 멋있어? 응. 되게 넓은 것 같아. 와, 진짜 넓다. 오늘 그거 알아? 뭐? 여기는 장애 학생 전용 열람실 있대. 어? 치고 있네. 그리고... 장애 학생 전용 열람실을 따로 만들어 놔다고? 어, 진짜야. 그리고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학습 공간이 있대. 야, 말도 안 돼. 그게... 진짜 들었다니까? 어, 저기 저기! 여기 진짜야. 장애 학생 열람실에서 써 있어. 4층 장애 학생 열람실. 장애 학생 열람실. 아, 진짜? 응. 이제 우리가 그럼 여기를 가면 되는 거지? 그래. 와, 엄청 궁금하다. 그래. 기대된다. 가자. 좋아. 어? 오빠 저기가 장애 학생 열람실인 것 같아. 여기가? 어, 여기야 여기. 어? 안에 뭐가 많은데? 공간도 좀 넓고 그런가? 응. 여기 소파도 있고 의자도 있고. 또 무슨 기계 같은 게 있는데. 오빠 가서 한번 사줘라. 뭐가 있을까?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가자. 소파도 있고. 어? 어? 오빠 컴퓨터 있다. 맛있을 거야? 오빠 한번 써봐라. 이거? 응. 이거 안 돼? 어? 나도 안고. 어? 응. 잠시만. 어? 맞았다. 컴퓨터가 말을 하네? 어, 센스리더가 깔린 것 같은데. 센스리더가 이제 컴퓨터에 있는 글자들을 소리로 읽어주는 거야. 스크린리더.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장애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바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1층에서. 책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대. 응. 서비스 이름이 뭐야? 원스톱 서비스?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알면은 그 키워드로 할 수도 있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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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보통 학생이니까. 응. 여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를 파악할 수가 있지. 진짜 좋은 기능이다. 그치. 스크린 내동 화면. 어? 근데 이건 뭐야? 내 옆에 뭐가 있는데. 오빠 한 번. 뭔지 좀. 알려주라. 아, 이거 알지 알지. 뭐야? 이거는 명초 확대 독서기. 아. 독서 확대기. 그러니까. 아, 저거는 이제 결국. 내가 모니터 화면을 보고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닌데. 이건 약간의 시력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응. 활용하는 거야. 글자를. 이제 뭐. 들어서. 눈이 아플 때는 뭐 듣고 하다가. 정말 필요한 정보를 보고 싶다 하면 이걸 하는 건데. 확대 배율도 조정할 수 있고. 어, 점점 커지네. 그치. 그래서 자기 눈에 맞게. 눈이 최대한 덜 필요하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게 보조공학기기라는 거야. 진짜 활용하는 거지. 말 그대로 내가 조금 더 내 장애가 있지만.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진짜. 도서관에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훨씬 공부하기 편하겠다. 훨씬 좋지. 사실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선택적으로 진짜. 뭐. 컴퓨터가 필요할 땐 컴퓨터로 소리를 듣고. 책을 빠르게 읽고.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또. 혼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사실 모든 대학교에 그래서. 이런 보조공학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뭐. 장애 학생들이 필요할 때 쓰고. 응. 공부할 때도 되게. 난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 응. 이게 진짜. 이런 것들이. 모든 대학교에. 있으면 정말. 그건데. 그게 내일 로망이야. 하하하. 본놈의 로망타려. 아 나 진짜 목말라. 이제. 좀. 뭐 좀 마시러 가자. 마시러 갈까? 응. 마시러 가자. 마시러 가자. 안녕하세요. 저 주문할게요. 혹시 여기 점자 메뉴판 있나요? 어. 주셨다. 감사합니다. 오 점자 메뉴판. 메뉴 뭐 있어? 넌 뭐 먹을 거야. 잠시만. 난 콜드브루.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어. 아까 쌤 뭐 드신다 했지? 쌤. 아 맞아. 선생님께서는 뭐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주문할게. 아 내가. 내가 읽었는데 내가 주문할게. 하하하. 어. 저 주문 좀 할게요. 이건 내가 살게. 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콜드브루 한 잔이랑.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오. 오. 짠. 쌤. 저희가 커피 사왔어요. 이건 또 제가 직접 주문했습니다. 오 정말요? 네. 제가 샀어요. 오 오 한솔씨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떻게 메뉴 주문하셨어요? 이게 카페에 점자 메뉴판이 있더라고요. 아. 사실 보기 쉽지 않은데. 네. 카페에 점자 메뉴판이 있어서 제가 딱 메뉴 읽으면서. 주문을 받아서 직접 주문을 해서 샀습니다. 오 전 이거 있어서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냥 누군가가 계속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읽어줘야 되는데. 네. 제가 직접 이렇게 읽어서 내가 원하는 거 딱 이거 해서 산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저부터 말해보면 저는 굉장히 일단 좋았어요. 맞아요. 왜 좋았냐면요. 일단 촉각지도 처음에 이용해서 어 학교 아 여기 학생회관 옆에 여기 나의 로망 도서관이 있구나. 를 파악하고. 네. 딱 나가서 제가 뭔가. 야 저기 있지 했을 때. 네. 있어 있어 할 때도. 네. 좋네. 딱 내가 알아서 정보를 알고 찾아간다는 게 일단 너무 좋았고. 딱 거기 도서관 딱 가니까. 거기에 딱 장애 학생 전용 열람실도 있고. 거기 확대 독서기부터. 네. 뭐야. 그 센스리더. 네. 스크린리더까지 딱 다 있으니까. 뭔가 제가 필요할 때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네. 그 소리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반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많아서. 맞아요. 사실 장애 학생 열람실을 만들게 된 사유가. 네. 시각장애 학생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어서. 오셔서 이용해 주셔가지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소희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네. 처음에 딱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 갔을 때. 저희가 여기를 가고 싶어요. 하면. 아. 그럼 이게 필요하겠군요. 라고 해서.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서. 딱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참. 좋았고. 신기했고. 또 가보니까. 하나하나. 장애 학생들의 필요에 맞춰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다행이고. 저희 대학에서도. 다른 대학들이 이런. 제도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좋아요. 네. 마지막 캠퍼스에서. 시간 잘 보내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빠. 어땠어? 어. 어. 내가 살짝의. 이제 기분 좋은 미래를 봤어. 그래서 너무 뿌듯했어. 어. 넌 어땠어? 아주 익사이팅했어. 어. 나는 진짜 오늘 여기 온 게. 응. 아. 너무 잘했다 싶고. 아. 너무 이런 것들이 많이. 모든 것들이 생기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더 발전할 것이. 기대돼. 아. 난 느꼈어 이미. 다 봤어. 내가 말했잖아. 미래를 봤어. 오빠의 로망을 봤어? 어. 봤어. 오늘 하루는 아주 기분 좋은. The End.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장애 대학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장애 대학생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 대학생 교육 복지 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와 장애 대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이트 구축 등 장애 대학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내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대학의 장은 장애 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우리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네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1. 대학 내 어디든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이동접근권 2. 원하는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는 교육권 3. 어떤 일이나 행사 및 활동 등에 참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참여권 4.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앞에 네 가지 권리는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눈앞에는 장벽을 넘어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위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맞을까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옳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어떠한 장벽도 없이 평등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편견과 차별 없이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건강한 대학생활 우리의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날아갑시다!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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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온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들어갔어요! 오마이갓 오빠! 날 중앙서성하도록 인도해줘! 시작한 거야? 어 내가 지금 뭐 국어청이 있냐고 자 오빠의 로마당향에다 가보자! 각자의 로마당향에다 가봅 확답하자 언제나 로마당향에다 가봅 근데 이렇게 알았던처럼 감사합니다.